진짜 에 점점 가까워 오고 있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근데 번쩍하는 거 보다 소리가 조금 는지 마지막 하이라이트인가 보다 와 사람 엄청 많지 이게 어제 우리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갔잖아 줄 서 있는 건가 봐 여기 봐봐 저 앞에 입구부터 쭉 줄 서가지고 여기까지 줄이 서 있어 헐 입장하려고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같아 사람들 와 여기 봐 줄 서 있는 거 아 입장권은 안 받네 불꽃놀이 불발탄 제거를 다 하고 이제 드디어 거미블루문으로 입장을 합니다 우리도 미르섬으로 입장을 해 볼게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제는 못 가봤으니까 이쪽으로 가보자 대백제 세계화통화다 이야 멋있다 하나 둘 됐어 저 위에 봐봐 산성에 레이저 쏜다 거기서 쏘는 레이저가 저 위 하늘에 비치는 거야 구름에 이걸로 찍어볼까 비추는지 안 비추는지 어 여기 여기 보이지 이걸로는 잘 보인다 어제 봤던 텐트 이 안에 들어 벌써 자리 잡고 들어갔네 사람들이 텐트 안에 아 멋있어 아 멋있어 소중한 나비나무 하나 둘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가 뭐야 나무랑 나무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세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네 아무것도 아니네 자 이렇게 해서 출구하고 학교로 나가보겠습니다 저기 막 봤어 너라고? 서주완 좋아하는 걸그룹이 왔어 포스터에서 누구누구 온다고 아빠가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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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나서 정말 고맙습니다. 가수 김호원입니다. 고맙습니다. 회원가입. 저 가수를 응원하는 회원가입. 회원가입. 아야. 하야되니. 수이. 지하! 전하, 저 일절 어, 가나봐 끝나고 가나봐 아까 정동원이라는 가수가 공연이 끝날 때 되니까 팬클럽들이 다 집에 가나봐 여러분의 Carol 승리, 승리, 승리 이제 다 집에 가네 도 Isto, 정동, 성버터 두 개 에너지 섞어 좀 더 벗어줄게 우리 주제 따라와 Let's play night 설마 하늘으로 미련해 아무래도 나는 미련해 위에서 본 모습 여기가 웅진골 맛집 보이지? 그리고 어제 갔던 식당 삼각형 꼴로 튀어나온 데 식당이고 너무 큰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니고 있어 지금 사람들 많이 있잖아 아직 안 끝나 오늘은 축제라 늦게까지 여기가 더 좋네 이렇게 공연을 보면서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나봐 사람들이 엄청 많다 오늘 이거 먹으면 더 지겨져 치즈버거 맛이 어때? 괜찮아? 감자 먼저 감자 먼저 먹고 배고프다고 했으니까 많이 먹어 여기 미디어 아트관 아 점검중이네 아이고 여기 계속 못 들어간다 그치? 미디어 아트관이 점검중입니다 아 운영시간이 아마 지나서 안 하는 것 같다 운영시간이 22시까지인데 지금이 22시를 넘었나? 네 22시 10시에요 아 10시 넘었구나 그래서 끝났나 보네 안타깝다 다음 날 와야지 뭐 그치? 다른 날 한번 오자 식당도 많은데 이렇게 푸드 트럭이라고 해 서지원은 알지? 푸드는 음식이고 트럭은 트럭 소떡소떡이 다행이 된다고 하네요 소스를 너무 많이 발랐어? 이쪽으로 나와 여기 바르시게 지원아 맛이 있어? 뜨거워? 오레오 아이스크림 우릴 하려는 음식이라를 듣습니다 먹어 볼까요? 오레오 아이스크림 아니 아이스크림이 기다리다가 이게 왜 이래 폭죽이야? ぉ우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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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죽이 좀 남았나봐 가자 안녕 어때? 맛이? 보레오랑 비슷한 맛 그 대신 너무 차가워 감사하고 웃음 웃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